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조금 초췌하죠? 댓글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입술 색깔이 왜 이래요?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딴 게 아니고 어제 1월 8일 오전에 저희 아내가 둘째를 출산을 해서 같이 병원에서 있다가 급하게 나와서 캐스트를 찍느라 약간 초췌한 모습입니다.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프로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좀 잘 안 됐네요.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건 여러분들한테 드린 약속이 있어서요. 특히나 현장에서 수강생들한테 제가 약속 드렸었죠. 뭐냐면 오늘 제가 캐스트를 찍을 건 내용이 이거예요. Q&A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과연 듣기를 할 때 독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작년에 사실은 제가 파이널 강좌의 맨 마지막 강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초반에 캐스트로 찍어놨으니까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든 아닌 학생들이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캐스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한정을 좀 해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이 정확하게 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모든 학생들이 실천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겁니다. 자 대상을 정확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듣기는 만점을 받는 학생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듣기는 저는 만점을 받아요. 사실은 등급대란 상관없이 듣기 만점자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듣기를 만점 받는 학생들은 이 캐스트로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굳이 듣기부터 먼저 확실하게 다 맞추고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듣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듣기 만점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좋아요. 뭐냐면 모의고사 시험만 치면 시간이 촉박해요.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능 모의고사 시험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는 전체 8페이지로 되어 있죠.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4페이지가 이렇게 접혀있는 거 안쪽에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듣기 시험지와 속에 들어가 있는 시험지 있죠. 두 개를 분리를 해놓으세요. 분리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듣기를 들이면서 독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풀 때 앞뒤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힘들어요. 시간도 되게 많이 뺏기고. 그럴 거 없이 아예 분리해놓고 들어가면 훨씬 더 문제 풀기 편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지? 자 1. 시험지부터 분리해라. 참 찍고 있으면서 저도 별걸 다 캐스트로 찍는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듣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안내방송이 나와요. 이 안내방송 나오는 부분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6, 9월 모의고사는 학교마다 어떤 분위기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은요. 시험장 정말 엄격하게 통제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감독관님께서는 스피커에 볼륨을 조정해 주시고 이때는 절대로 시험지를 못 넘기게 합니다. 절대로 시험지를 못 넘기게 합니다. 자 언제부터 시험지를 넘길 수 있냐면 지금부터 시험지를 넘겨 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 딱 나오고 한 다음에 시험지를 넘길 수 있어요. 이 안내방송이 나오는 초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에서 30초 정도 돼요. 정확하게 한 27초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됐죠? 이때 일단은 먼저 문제 하나 정도는 풀어주셔도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해 속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떻게 풀어주시면 자 이 안내방송 나올 때마다 다 듣고 나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좀 황당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때 어딜 푸시냐면 18, 19, 20번을 푸시면 됩니다.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안내방송 2, 30초 동안 3문제를 어떻게 풀어? 하지만 일단 들어 내 말을 알겠지? 됐죠? 그러니까 대신 이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2, 30초 동안 18번, 19번, 20초를 봤는데 하나밖에 못 푸는 사람들도 있고 됐죠? 셋 다 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영어 생각보다 괴수급들 많아요. 그냥 못 풀었으면 다시 돌아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본의 아닌 게 제 시험 때 제 책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시험지 페이지가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 책입니다. 그냥 여기 듣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부터 쭉 나와있고 듣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듣기 편집이 시험지 편집이 첫 장 듣기 꽉 차고 둘째 장 넘어가서 여기 절반 편집된 데까지 듣기 그 다음에 뭐죠? 18, 19, 20번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듣기가 나올 때까지 이거 시험지 다시 앞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내방송 나올 때는 끽해봐야 여기서 그냥 풀 수 있는 만큼만 풀고 바로 1번 하자마자 앞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18번도 쓰이면 저는 다 못 풀었어요. 그냥 넘어오세요 1번으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휘리릭 넘어가 보니까 제대로 안 듣는 거죠. 1, 2번 쪽에서는 더 이상 손 안 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 2번 말고 3번 문항 이후예요. 3번 문항 이후부터는 이제 문항마다 조금씩 간격이 있어요. 3번 하고 난 다음에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난 다음에 띵동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때 3번 이후에 듣기가 쭉 계속될 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21, 23번 주제의 제목 요지 문제를 엄청 풀어 제끼시거든요. 절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습관 가지고 여기 풀다가 피 봅니다. 됐죠? 특히나 평권 시험에서 주제 제목 요지는 꽤나 어렵게 나와요. 준킬러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수학으로 따지면 27번, 28번 정도 난이도는 됩니다. 절대로 여기를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3번 이후부터 듣기는 어디를 푸셔야 되냐? 뒤에 있는 도표 그 다음 일치, 불일치 그 다음 실용문 있죠? 광고글 나와가지고 일치, 불일치 물어보는 문제가 두 개 정도 나와요. 그치? 그 다음에 그냥 일치, 불일치 문제가 있고 그치? 그러니까 총 합치면 이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 두 개 해가지고 네 개의 문제 나오거든요. 이때 네 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 해놓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냐면 제가 특히 페이지 얘기했죠? 첫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자, 3번 이후부터 첫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듣기 안에서 네 문제 풀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페이지를 하고 있는 중에 됐죠? 아까 덜 풀었던 18, 19, 20번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왜 이거 앞쪽에서 풀다가 뒤에 와서 마무리하라는 건지 알죠? 그쵸? 뭐냐면 18, 19, 20번을 이거는 듣기 들으면서도 중간에 그 갭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건 맞아. 풀 수 있는 문제인 건 맞는데 앞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엄청 뺏긴다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야. 시험지 훈련해 놨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 푸냐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고 안다 푸시면 돼. 내 말 이해 가셨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문제를 푸시는 건데 이 페이지 중에서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면 15번 정도까지 풀 때까지 이거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면 가장 완벽해요. 됐니?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16번에서 17번 듣기 문제가 있는데 얘 보통 두 번 반복하죠. 얘 보통 두 번 반복한다고요. 근데 얘가 두 번 반복되는 게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16번 이제 두 번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16번 해서 문제를 다시 또 읽어줘. 그 다음 답할 때까지 기다려서 또 띵동 한 다음에 17번 문제를 다시 또 들려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답할 때까지 띵동 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까지 듣고 푸는 문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18번부터는 문제 지지진. 엄청 길어요. 러닝타임이. 러닝타임 엄청 깁니다. 이 16번, 17번을 두 번째 들겨주는 순간 이때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딜레마인 순간이거든. 뭐냐면 뭔가 이제 찜찜해. 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딱히 있잖아. 듣는다고 이때 다 바뀌는 경우 잘 없었거든. 아, 물론 있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16번, 17번을 나는 이전까지 모의고사를 칠 때 첫 번째 들었을 때 실수했던 걸 두 번째 고쳐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은. 보통은 잘 안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런 친구들은 16번에 17번을 두 번째 들으실 때 딴 문제 푸시지 말고 이 두 번째 듣기가 막 들리면서 독해를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어딜 푸시냐면 43, 45번의 장문 독해를 풀어버리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여기는 막 집중 안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몇 문제 나와요? 세 문제 나오죠. 이게 갑자기 13문제 나와요. 아, 여기 세 문제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듣기가 이렇게만 다 풀더라도 듣기가 딱 끝나는 순간 몇 문제 풀려 있어요? 총 10문제가 끝이 나 있습니다. 총 10문제 끝나 있어요. 독해 몇 문제죠? 28문제죠. 28문제 중에 10문제 빼고 나면요. 18문제 나옵니다. 맞나요? 자, 독해시험. 마킹 빼고 나면 한 45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45분 동안 10문제 정도 푸는 건 18문제 푸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죠. 그렇죠? 한 문제당 2분 정도 쓰는데 시간이 조금 더 남으니까. 답득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2분 쏟진 않잖아, 너네가. 그치? 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조금씩 더 늘리고 싶다면 이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파이널 때 했던 얘기 조금씩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때 있죠? 3번부터 1페이지 종료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으시면 어법 문제를 여기서 추가해서 풀어버리세요. 선생님, 어법 문제를 듣기 중간에 어떻게 풉니까? 야, 솔직해지자. 어법 어차피 있잖아. 너네 막 생각해서 안 풀잖아. 그냥 감으로 풀잖아. 그쵸? 듣기 하다가 중간에 맥락이 끊겨도 크게 상관없는 유형이란 말이야. 어법 푸세요. 괜찮은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납득 되셨어? 이 정도로 풀면 이제 맥시멈 11문제까지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 이 방식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면 될까요? 자, 이 방식은 어떻게 트레이닝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훈련하실 때 자, 일주일에 적어도 한 회 정도씩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쭉 꾸준히 훈련을 하셔야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 선생님, 뭘로 훈련하면 될까요? 네, 기출로 훈련하세요. 일석이조죠? 기출 듣기도 들으시면서 동시에 얘들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기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유형의 문제들은 네가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안 풀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자, 기출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됐죠? 기출로 훈련하시는데 자, 이것도 좀 팁을 드릴게 사실 기출이라고 얘기했지만 했잖아 평가원 기출은 이걸로 훈련하기 좀 안 좋을 거야. 왜냐하면 평가원 기출은 EBS를 가든 아니면 저기 어디니 평가원 홈페이지를 가든 듣기 파일이 번호마다 따로 올라와.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파일 다 따로 올라와가지고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거는 교육 성기출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기가 만점인데 시험에 시간이 촉박할까 봐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팁이었습니다. 이미 나는 시험 칠 때 시간이 충분하다. 이 방법 쓰실 필요 없겠죠? 반대로 선생님, 저는 듣기에 너무 약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됐죠? 듣기는 다 맞지만 독해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기는 학생들은 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겁니다. 다만 모든 것들 이렇게 그냥 시험 때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해 분 정도는 계속 이 패턴대로 연습을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약속드렸던 듣기 하면서 모의고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에 대한 퀘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퀘스트에서는요 조금 예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고요. 퀘스트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